3리그 20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경주한 수원의 맞대결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김태용 감독이 이끕니다. 신지훈 골키퍼 강지용, 한부성, 강신명, 김대생, 조재철, 윤용호, 이민수, 이석규, 윤찬울, 최랑 선수입니다. 김태용 키퍼 변준범, 윤병건, 손경환, 장지성, 김재원, 양준모, 조우진, 김한성, 공다위, 조건규 선수가 출격합니다. 그리고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경주한 수원 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시작과 함께 한번 왼쪽으로 벌려줬던 경주였는데요. 지금은 스로인입니다. 반면에 경주한 수원, 연승은 없지만 화력이 정말 상당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띄워줬는데요. 헤덕! 살아있으면 교탈! 골! 들어가 있습니다. 조우진의 선제골! 밀어붙였던 경주한 수원!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딱 한번 넘어왔거든요. 그 이어진 세컨볼.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천안시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여기서 돌파는 좋습니다. 좋은 드리블이죠. 끝까지 갔고요. 빼줬습니다. 직접 왼발! 하지만 굴절되면서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김태훈 키퍼였습니다. 지금 신지훈 키퍼가 골킥을 처리합니다. 공중볼 경합 이후에 자아 흘렀는데요. 왼쪽으로 헤더패스 이어갑니다. 윤찬울! 윤찬울 내줬고요. 좋습니다. 오! 윤경호! 막았습니다. 그리고 걷어내는 경주.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김태훈 키퍼가 이걸 막았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조재철. 직접 슈팅! 오! 이번에서 선방! 그리고 세컨볼. 수비수가 잡아서. 일단은 손경환이 끝까지 몰고 가는데요. 이제 걷어냅니다. 끝까지 공을 지켜봤습니다. 자, 여기서 압박이 있는데요. 위험하죠. 자, 끊어내면서 조건규가 뒤쪽으로. 다시 조건규. 네, 좋습니다. 조우진. 크로스. 오! 안쪽에서! 막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잘라먹어봤는데요. 공다위! 심판의 아마 판정은 네. 볼은 지나쳤지만. 자, 여기서 크로스 보겠습니다. 슈팅! 골! 천안실 축구단 동점을 만듭니다. 그 주인공은 영입생 이석규입니다! 이석규 선수가 두 경기 한 골 1어씩. 계속해서 빌드업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끊깁니다. 이석규가 내줬고요. 자, 강하게 붙었던 경주. 이번엔 기회입니다. 공간 많죠? 양준모. 왼쪽으로 내줍니다. 공다위. 크로스. 오! 슈팅! 골대 맞았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대혼전이 있었는데요. 골대를 맞았습니다. 손경환. 어헝. 다시 김환성. 2대1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길게 찔러줬는데요. 어허. 좀 살았고요. 네. 애매하게 떨어지면서 빠졌습니다. 임찬 우리죠? 네, 임찬. 슈팅! 오! 한 손으로 펀칭해냅니다. 경주의 김태웅! 김태웅 선수가 대에서 아마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짧게 갔습니다. 아, 그리고 내줄련 패스. 오! 여기서 직접 살려냈고요.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오른바! 어허! 살짝 벗어났습니다. 윤영호! 전환이 정말 슈팅 숫자. 마지막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치고 가면서 오른쪽으로 주었어요. 공간이 있는데요. 조우진 크로스! 하지만 태클이 있었습니다. 굴절되면서 골킥. 아, 지금의 이석규가 태클까지 보여주면서 공수 양면으로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방금은 진짜 저는 윙백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정말 좋은 수비가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태클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조우진 선수의 이른 시간 선제골이 있었지만 이석규 선수의 동점이 나오면서 양팀 1대1로 전반을 맞췄습니다. 뜨거웠던 전반전 자, 그리고 이제 후반입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천안시 화면 오른쪽 경주한수원 축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조우진의 좋은 터치 이후에 왼쪽을 봅니다. 살려내면서 가운데로 연결이 될까요? 오! 자, 넘어졌는데요. 격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서동현 벗겨내면서 실패! 오! 벗어납니다! 그리고 코너킥! 아, 신지훈 키퍼의 선방이었네요. 와, 정말 방금 갈게 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지만 태클이 있었고요. 슬로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네, 장안영이죠. 곧바로 가면서 왼발! 살짝 벗어났습니다. 후방에서 천안시 네, 지금 압박이 있었는데요. 키퍼이긴 해줬고 오! 자, 살아있어요. 직접 왼발! 자, 굴절되었고요. 결국은 수비수가 반대편으로 보냈습니다. 왼쪽에서는 장지성이 계속해서 킥을 찹니다. 헤러! 뒤편으로 흘렀고요. 자, 한번 접고 애매하게 갔는데요.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키퍼 잡았습니다. 김재민의 슛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밀고 가봤던 양준모 그리고 오른쪽에서 손경환이 띄워줍니다. 헤러! 오! 키퍼 아슬아슬하게 잡았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정말 약할 것 같은 그 슈팅이 일단 뒤쪽으로 몰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어, 여기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리를 쭉 뻐르면서 일단 뒤쪽으로 보냈고요. 김태훈 키퍼에게 아, 천원씨 역시 공격 지역에서의 압박을 가져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롱볼 한번 결을 살려가는데요. 어, 차이가 안 걸렸고요. 오! 태클하는 과정에서 자책골이 나올 뻔했고요. 어, 이민수석 간절할 거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800여 명의 간절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 뒤쪽으로 올렸고요. 찬스고요. 네, 박스한 넘어지면서 수비씨도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오! 퍼솔납니다. 넘어지면서 한번 감각적으로 잡아 내줍니다. 아, 정말 수비진 탄탄한데요. 양준모의 오른발 크로스에 헤러! 오! 윗그볼! 이번에도 서동현! 호드호프의 압박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또 천원씨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수비를 좋은 수비를 보여준 호드호프 선수고요. 네, 그리고 추가 시간까지도 거의 다 흘러갔는데요. 높이 찼습니다. 과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군요. 2022 K3리그 20라운드 천안시 축구란과 경주한 수원의 결투, 결국은 1대1 모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두 팀 모두 정말 마지막까지 힘들게 잘 싸워줬고요. 두 팀 모두 아쉽겠지만 또 잘 회복해서 다음 라운드를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16명의 팬들이 운집한 이곳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전반전에는 정말 수준 높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후반전에는 끝까지 투쟁심 있는 플레이를 모두 다 선사를 해줬습니다. 다